오늘은 웅달 책방의 주인이신 웅달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현님 네 웅달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비트코인 쪽이 횡보 좀 하락을 많이 하다가 사실 9500선까지 회복도 했고 최근에 미국의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도 있잖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시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요 보니까 6만 9천 달러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화로는 한 9천 6백만 원 근데 한 가지 특징이 김프가 약 2%예요 굉장히 낮네요 네 며칠 전에 보니까 1% 밑에까지 나오고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김프가 약하다는 거는 외국의 매수세가 더 세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좀 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원화로 9천 6백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 9천 6백만 원 1억 금방에 있을 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지나서 과열이 됐을 때 만약 김프가 붙으면 가격이 더 급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상승적으로 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 2주 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한 다음에 한 6만 달러까지도 하락을 했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10% 이상 빠졌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6만 9천까지 이렇게 회복을 한 건데 혹시 덕현님 이 하락 기간 동안 심정이 어떠셨고 조금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하락 기간에 슬프거나 힘들지는 솔직히 안 왔고요 이런 걸 각오했었으니까 2, 30% 하락은 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히려 이때 이더리움을 저는 조금 매수를 했었습니다 아 이더리움을 ETF도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운 좋게 조금 얻어 걸렸는데 네 그래서 뭐 근데 아무래도 또 주변에서는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운대님 그러니까 그 덕현님하고 방송을 이렇게 한 게 뭐 한 달 넘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드문드문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달 넘게 했는데 그동안 가격이 정말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도 적지 않았는데 어 근데 결국에도 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때 계속 샀으면 적지 않은 수익률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게 그 원리 원칙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고 우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만 할 수 있으면 떨어질 때 계속 사는 게 축복이다 더 큰 돈을 버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또 6만 9천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질 때 한번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한번 더 사보시면 어떤지 이런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꾸준히 샀어요 네 그래서 지난 방송이 5월 13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13일 정도가 지난 게 오늘이거든요 근데 이제 13일까지 보면 제가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보면 수익률이 42%에서 13%까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수익 평가손익이 4,5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죠 근데 5월 13일, 14일, 15일 계속 저는 샀습니다 정립식으로 그리고 6만까지 갔을 땐 더 사고 그러니까 5월 26일에 됐을 때 이제 수량이 보면은 4월 8일 대비해서는 1.3개가 늘었고 5월 13일 대비해서는 2.2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5월 13일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이제 평가손익이 개수가 늘었으니까 이렇게 거의 2천만원이 는 거예요 그러면 4월 8일하고 비교해봤을 때 4월 8일에는 1.5개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이때보다 0.8개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금액적으로는 수익률은 반토막이 됐는데 평가손익이 얼추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 왜 그러냐 개수에 집중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저는 용기를 내서 계속 사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립식으로 모으면 질 수 없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랑 생각을 같이 하시는 거고 이 정립식 매수 변동성이 크고 우상향하는 것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 수 없는 게임이다 그래서 이게 그 원리 그리고 하락할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이런 뚝심을 기르신 분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드는 거죠 혹시 그리고 저희 고래동 공부 회원분이 아니실까 그래서 여기 그레이트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성장주 패러다임 비트코인 폭발정 상승이 올라타라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이런 책들 지금 타이밍에서 읽어보시면 김푸도 낮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로의 기회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백훈종 기사님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도 지금 한 200명 넘게 수강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녹화 방송으로 올라와 있고 아직도 실시간 강의랑 Q&A까지 남아있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시기 때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게 어느 순간 확 오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지 말자 예측하지 말고 그냥 계속 매수해가는 게 정답일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이 앞에 있는 책들 외에도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기도 한 것 같아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뉴스를 보고 이런 뉴스를 보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 저는 플러스가 너무 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뉴스이지만 한번 보면 이 벵가드에서요 비트코인 절대 취급 안 한다고 3월 18일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벵가드에서 CEO가 교체됐어요 짤렸죠 돈 못 본다고 근데 그 CEO가 누구로 됐냐면 블랙록 출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든 사람으로 교체가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왔거든요 근데 또 발언은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신은 없을 거라고 근데 그 말도 모르죠 이게 보면은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JP모건도 무슨 비트코인 욕하다 자기들도 사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벵가드도 보면은 이게 더 의미 있는 게 비트코인 절대 취급 안 한다고 해놓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고 하거든요 아 50년 만에요 근데 그 사람이 비트코인 현물 ETF 만드 블랙록 출신 시위에 온 거야 의무론적으로 보면 이거 100%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좀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살게 하고 개인들 못 사게 하고 뒤에서 막 사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네 이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가 또 이번에 보니까 글로벌 주가 질수 MSCI에 편입이 됐대요 이건 되게 큰 뉴스 같습니다 이 MSCI가 뭐냐면은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S&P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피 뭐 이런 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그냥 그 큰 기관들은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 개 기업에 막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지수 추종 ETF 같은 걸 사버려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가 들어갔고 대형 기관 돈 많은 기관들이 그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사버리면 자연스럽게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 주식을 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희 법인 계좌 까고 싶었는데 이거 까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희 수익률 괜찮잖아요 괜찮죠 지금 막 마이너스 갈 때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뉴스 터지고 최근에 비트코인 6만에서 6만 9천 가면서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이 올라왔잖아요 저희는 MSCI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를 법인으로 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인 베이스도 조금 코인 베이스도 그런데 그걸 산 이유가 저희가 뭐였냐면 이런 뉴스도 기대를 했지만 이거 저희 신민철 작가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 이분하고 이제 인터뷰 마치고 저녁 식사하면서 또 방송에서도 언급했어요 기관들은 MSTR 산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비트코인 살 수 없으니까 법인에서 MSTR 그리고 그런 것도 얘기했어요 2배 레버리지 ETF는 살 수 있으니까 하락에 버틸 수만 있으면 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덕현 이사님하고 저희가 주주니까 저희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분할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막 8% 이렇게 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쵸 그리고 저희 그 여기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팽돌이님하고 호피님이 코인베이스 추천하셨잖아요 방송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 거예요 코인베이스를 네 왜냐하면 법인 자금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비트코인을 그렇죠 그랬더니 이것도 지금 플러스인 거고요 맞아요 이런 면에서 응달님 참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ETF 통과되면 법인 자금으로 비트코인 ETF 살 것 같아요 정말 미국처럼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사는 거잖아요 한국 국민연금에서 코인베이스 샀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비트코인 못 사니까 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투자를 해볼 수 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확실히 변동성이 커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조심하시긴 해야 된다 진짜 멘탈 이런 책을 읽어서 강의를 들어서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현물로 하셔야 돼요 그냥 1배수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거 mstr이나 코인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공부가 안 돼 있고 그냥 산다고 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이거예요 아까 덕현 이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이피모건 체이스 제이먼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CEO가 네 이게 제이피모건이 비트코인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요 이분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비트코인은 폰지사기다 네 당신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리가 있는 건 알지만 내 개인적인 충고를 하자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말라 음 근데 이 13F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네 1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큰 돈이 이거를 굴리는 투자기관이라면 의무적으로 강제인 겁니다 네 매 분기마다 폼 13이라는 그러니까 13F라는 보고서 양식을 항상 공시해야 돼요 공시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네 이게 올라오면 또 뉴스가 막 그걸 보도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대중들에게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제이피모건이 있었고 76만 불 달러의 btc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 강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영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제이피모건은 비트코인에 사지 말라 그랬어 하고 우리가 넘어갔겠죠 근데 1억 달러가 넘는 투자기관 이게 이제 시장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영향력이 세니까 공시를 하게 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게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 구로는 사지 말라고 자기는 사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론자인 이 제이피모건과 제이미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포트폴리오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 이분은 또 이더리움 엄청 찬양했거든요 비트코인을 까면서 네 그것도 조금 그래요 왜 이더리움을 계속 강조하고 비트코인을 못 사게 했을까 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만약에 비트코인 중심적으로 좀 본다면 이더리움은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추가 발행을 네 근데 비트코인은 고정돼 있고 탈중앙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쪽은 사실 큰 돈 큰 세력들이 모이면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나중에 그쵸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걸 그래도 뭐 정부랑 아니면은 뭐 제이피모건과 같은 큰손들이랑 결합해서 뭔가 이걸 조절할 수 있으면 자기 입맛대로 시세를 만들 수 있으니까 통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후의 카드를 쥐고 있는 거지 음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 건 아닐까라고 조금 극단적인 음모론의 이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한국 주식하면서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대주주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장이라고 그런 게 없다고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후의 수단까지도 고려하고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된다 음 이런 사고를 이게 확률이 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비트가 두나무에서 운영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성명서 발언을 냈어요 가상자산에 대해 비판 일색이었던 세계 최대 금융회사가 세계 최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좀 유아하게 말했지만 이거 진짜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다 이런 거죠 뭐 그쵸 그죠 그리고 향후 법 개정 등과 맞물려 가상자산 보유량이 더 늘려가고 있다 이게 이제 두나무 업무 투자보호 센터에서 말을 한 겁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미국 언론에서는 엄청 욕하지 않았겠어요 다이먼한테 그쵸 욕했겠죠 너 뭔 소리 하냐 그래서 그런가 갑자기 다이먼이 은퇴를 한다고 그저씨 뭐하나 그래서 5년 안에 은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음 이거 보세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시점 미 대선 이전에 가능하다 막 얘기하고 막 출시할 수 있다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2023년에 제 기억에는 이더리움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앞설 것이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로리움을 뭔가 이렇게 좀 띄우는 듯한 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23년에 이더리움은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이더리움 투자하신 분들은 힘들어요 지금 음 근데 이제 뭐 앞으로는 뭐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왜 은퇴를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할까 음 JP Morgan은 과거에도 금인가 은가지고 맨날 막 이렇게 자기들이 금 사지 말라고 그러고 뒤에서 사먹고 막 이러지 않았었는데 은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그러니까 이게 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거대 증권사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인 거죠 그렇죠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어떤 한국 주식은 문제인 게 다 상방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어떤 판매 매도 의견이나 리포트가 하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 나온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비판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비판적이게 되냐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앞에 이런 좋은 책들 좋은 강의들을 들어서 내가 확신이 서야 돼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 또 피델리티에서 비트코인에 연기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를 5월 초에 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한 2주 후에 미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1억 6천만 달러치 매입한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 이거 되게 이 이름 되게 저희에 친숙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출시를 맞추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관이 그러니까 주정부 기관이 자금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렇게 ETF에 맞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게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정부의 그 엄청난 곳이 운영하는 곳이 이걸 샀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스콘신주 투자위원회가 이렇게 들어온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래서 이런 공식 기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도 함께 진행되면서 보세요 다른 은행이나 금융 거대 기관들도 무리지어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엄청나게 큰 자금들이 보통 2분기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좋은 신호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다 나오고 나서 6만 불에서 6만 9천 불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13F 서류 또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유럽의 2위 은행인 BNP 파리바 그리고 미국의 뉴욕 멜론 은행도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이런 기관들이 정말 늘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된 걸 갖고요 비트코인의 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은 비트코인의 또 다른 방어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있고 이더리움 ETF가 있으니까 이 ETF 내에서는 대장은 형님은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극단적으로 하나하나씩 없어진다 해도 피태 없어지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뭔가 커지면 코어는 뭔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부동산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강남아파트가 좋잖아요 좋죠 강남아파트 송수 이런 좋잖아요 그 옆에 마포가 뜨고 그 옆에 또 막 노원구 뭐 이런 데 뜨고 구로구 뜨고 막 이렇게 점점 뜨는 거예요 그렇죠 분탄도 가고 분당도 가고 커지면 지금도 똑같잖아요 양극화 일어난다고 하면서 결국에 강남은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잘 버티고 있고 잘 버티고 그러니까 그런 방어선이 아니겠느냐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죠 네네 여기 보면은 다양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겠지만 비트코인이 투자 대구분을 흡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드 크루거라고 이제 또 제가 트위터에서 팔로우 하는 분인데 과거 실적이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게 보시는 거고 이게 이더리움 ETF 승인된 다음에 트위터 하신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도 이거 보세요 막 전국 5천만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자기의 이게 서포트를 번역 양육권으로 번역해서 그런데 아무튼 지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뭐 도널드 트럼프가 막 이렇게 나서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입장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꿨죠 바이덴도 지금 약간 중립으로 막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ETF 이더리움 통과되고 저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 아 이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또 이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 팟캐스트에서 재밌는 걸 얘기해줬거든요 왜 비트코인인가 이걸 주식과 비교를 했거든요 24가지를 얘기하는데 몇 가지만 언급해보면 이런 거예요 거버넌스 그러니까 주주들 가운데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 위 갑자기 어떤 경쟁자가 치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비판이 되는 게 이더리움이 좋지 소비아나가 막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막 이제 이더리움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오태민 작가님의 이제 말씀을 좀 따오면 빅티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애플코인 구글코인 구글코인 페이스크 그랬을 때 이걸 과연 이더리움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규제기관 이거 SEC 정부 많이 보잖아요 법적 소송 주식회사에서 많이 걸리잖아요 공급업체 공급업체가 단가 후려치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환율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정화 전쟁 나면 어떡해요 금리 인상 이런 거 긴축 그죠 환경 갑자기 기후 문제 터지면 오일 회사들은 싹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세금 올리고 막 갑자기 케이팝이 막 가는 케이팝이 또 죽어 갑자기 뭐 제이팝이 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테리 리스크가 많은데 비트코인은 어떻다는 겁니까 탈중앙성 누가 한 명이 좌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코드가 법이다 그 코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역성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이더리움 ETF나 막 솔라나 ETF도 출시된다고 하고 막 뭔가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걔네들끼리 전쟁을 벌이면서 누군가 이 제자백과 막 이런 그죠 막 이게 전쟁 시대가 충치전국 시대가 벌어지면서 누군가 한 명은 나올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결국에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짱이고 다만 노라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위해서 이더리움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솔라나가 이기면 되고 구글코인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저도 이더리움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막 10년을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은 내년 30년 이상까지 다음 반간기까지 보지만 이더리움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 1년 2년 1, 2년 만에 없어질 건 아니지만 뒤에 이제 몰락하는 주식 기업들처럼 수많은 기업처럼 맞아요 네이버에 밀린 다음처럼 될지 누가 압니까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거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힘들잖아요 네 네이버도 보세요 얼마나 황당했어요 갑자기 일본에서 집은 소프트뱅크랑 막 해가지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라인에서 갑자기 뺏어가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 뭘 사야 되냐 이더리움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이더리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6만 불에서 6만 9천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말 또 올라갈지 내려올지 모르지만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 지난 두 번의 반강기를 통해 봤을 때 반강기 시작일로부터 피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잘 올랐어요 두 배 되는 시기가 7개월에서 10개월이면 되는 거고 3배 오를 시기가 9개월에서 12.5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20일부터 이번 반강기가 시작됐으니까 두 배가 되는 시기 이걸 적용하면 올해 11월에서 내년 1월에 두 배가 되고요 내년 2월부터 9개월이니까 그저 내년 1월부터 4월에서 5월까지 3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에 의거해서 탈중앙성 이런 거에 의거해서 앞에서 마이클 세일러의 의견 13F 이런 분들이 계속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잖아요 네 시델리티도 사고 JP모건도 사고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것도 잘 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잘 될 확률이 너무 높다 너무 높다 그래서 포트에 적어도 절반 이상 많게는 한 80-90%까지는 비트를 담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봉현이 형님 저희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 또 웅달 책방 다음 달부터 저희 고래동 공부 같이 또 강의 오픈하시잖아요 네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0.5 비트코인을 먼저 모아라 음 계속 그리고 그거는 그걸 갖게 되면 10년 후 20년 후에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네 0.5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더를 사든 솔라나를 사든 트레이딩을 하든 음 마음대로 하시라 그럴 때 마음 편한 투자가 되는 거다 음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음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웅달님 그 최근에 제가 인터뷰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장석호 작가님께 공동 작가님께서도 어 뭐 이더리움 알트코인 이런 거 다 투자 좋고 본인도 투자를 하시지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더리움 혹은 알트코인 투자할 때랑 그것만 할 때랑 다르다 어 일단 믿을 수 있는 거 하나 들고서 해야지 이제 그 비중은 내가 조정하는 거죠 내가 좀 초보자다 그럼 비중이 훨씬 높아야겠죠 비트 비중이 그렇죠 이더리움이 아무리 ETF 승인이 돼서 뭔가 좀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거를 믿어서 비트코인 ETF처럼 안정성이 좀 생겼으니까 좀 섞어보겠다 이런 거 오케이 네 이제 비트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웅달님 말대로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웅달님 그러면 끝으로 저희 또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 7만 불 밑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대로 날라가면 진짜 7만 불 이하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뭐 한 번 더 행보가 오면 저는 오히려 땡큐고 계속 사니까요 근데 7만 불 밑으로 진짜 못 사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그 뭐 저기 크루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분들이 플랜비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라 몰빵하라 이건 절대 아니고 진짜 한 0.5비트 0.4비트 0.3비트 정도만 아니라도 정립식으로 오늘부터라도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사 가시면 정말 한 6개월만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1년 정도만 그러면 또 거기서도 최소 뭐 한 50% 100% 수익률 나지 않을까 낙관적인 견해를 드리면서 같이 한 번 힘내서 모아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웅달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